나 입술 색깔 장난 아니야 지금? 귀여워 부끄러워 누가 입술 못하는지 안 돼 미안하지 말래 방귀가 다음 네 여기다 써 여기다가 내가 할게 지럴 때가 아니라고 빨리 해야 된다고 잘하고 있어야 돼 무슨 소리야? 카풀 멤버 카풀 멤버 부끄러워 연우언니 PD야 지금 이거 안 끝나 공간에 잘해 도착 마이 오늘의 공간은 고금만 먹으러 고금만 먹으러 고금만 먹으러 고금만 먹으러 그래도 감자 치기면 금방 나오지 않는 것 고금만 먹으러 나는 설레 야무지 우산 챙겨왔네. 나 집에 우산이 없어졌어 하나가. 내꺼야. 내꺼야. 제가 좋아하는 닥터페퍼. 흔하게 먹을 수 없는데. 닭다르는 거야? 아니. 닭다른 줄 알았어. 엄청 하얗게 나온다. 아보카도 버거랑 갈림 버터. 근데 내 목소리 하나도 녹음 안 될 것 같아. 노래 커서. 크게 말했어. 아보카도. 냄새 완전 좋아. 아니 갈림 냄새가. 아보카도 전자라고. 근데 오히려 햄버거는. 맛있네. 맛있네. 조명이 없어서. 조명? 조명 빨리 대줘. 화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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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참 날씨가 아쉽네. 여러분. 맑았으면. 우나스. 수요 뮤지컬을 보고. 간다. 간다. 오 예쁘다 스트로베리. 진짜 예뻐. 아보카도 씨앗 부분은 유자랑 망고젤리구요. 코너로 씨앗이랑 부스랑 같이 드셔야. 가장 맛이 좋으세요. 노랭이 조명이야. 내다가 머리가. 그리고 내가 이것도 찍을게. 귀여워. 어떻게 노른자야? 망고젤리야. 귀여워. 그래. 먹자야지. 이거 사장님. 이게 나왔다. 요리전거 같애. 그 요리가. 완전 신기하지. 맛있지? 응. 맞아. 그리고 얘도 좀 들어가있어. 제가 그때 들어가면. 근데 이거 안에 빵이 더 맛있다. 빵 먹으니까. 크림이 안 돼. 추워? 가자. 여긴 진짜 처음 와본다. 난 저번에 한 번 와봐. 진짜? 난 미술과 진짜 안 다니니까. 오우. 사진으로? 우리는 뮤지엄 테라피 디어프레이드. 아 뭐야? 참 은근 많은데? 그치? 신기하네. 그치? 뭐였어? 킹필라테스. 브린 필라테스래. 그 뭐. 시각의 환상을 채용할 수 있는 공간이야. 시각의 환상? 아 아파. 뭐야 여기. 생기. 우와. 조명이 휘황이 차가운데? 영상으로 이제 웃기게 찍힌다. 나 입술 색깔 장난 아니야 지금. 여기 조명이. 여기. 여기. 이렇게 이게 테라피가 된다는 거. 어? 예린. 새 공간 찾았어. 대박. 근데 나 완전 이런 거 신기하다. 은근 재밌는데? 응. 여기. 여기. 안에는. 여기 근데 무슨 방이야? 안 써봤어. 안 써봤어. 이거 신기하다. 이거 내 머릿속이야 사실. 그치. 아 이거 머릿속 아니야 근데 진짜? 머릿속이어가지고. 이렇게 자빠한 게 있는 거야. 먹을 거랑. 그림 그릴 거랑. 여기? 밖에 적혀 있는 거. 이거 웬 셀카 조명이 여기 있지? 이거 유튜브 할 때 쓰는 조명 아니야? 여기가 수축을 한다는 거. 제가 한 번 들어가만 FELMLY zadar.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이렇게 약간. 안 나오지? 엄청 빨갛긴 할 것 같아.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가면 되나? 충격이네요. 어 여기 들어가. 어? 여긴 되게 조용한데? 약간 뭔가 우주선 끌려온 느낌인데? 좀 이상해. 응? 야 여기는 사진 잘 나온다. 진짜? 계속 빨간 것만 보다. 이거 보니까 좀 눈 살아나는 기분인데? 꽃밭. 의자예요. 의자. 난 셀카를 왜 찍는 거지? 이 정도면 손 떨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 이렇게 해줘? 양말을 착용해. 맞아. 어릴 때 놀이방. 어? 느낌 이상해. 오예. 오 진짜? 무서워. 떠나지면 어떡해? 오. 좋은데? 이렇게 좋아. 이게 뭐. 이거 너무 예뻐. 뭘 찍어 해 보야돼. 이거 보세요. idente콜에 찍어서 입어서 다ved.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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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틀리면 출석 안 되는 건가? 나 이제 이 수업만 완전 출석 다쳤어. 바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 그게 자기들.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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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아니, 그러니까 좀 이러다가 갑자기 여름 올까 봐 무서워. 봄에서 사는 건 많은데 한 번도 못 입었어. 나도 못 입었어. 추워 죽겠는데 그걸 갖고 와야지. 나 입으라고. 잘 있냐, 근데 내 거? 다행이네. 여기는 도자과. 야, 여기 도자 맞지? 도예과. 여기는 빨간색. 와우. 다빈치가 녹색이지. 아, 다빈치래. 금리가 녹색이지. 올 학교 퓨. 진짜? 요즘 음리 продолж vez대에色품을zug濟uzz. 2017 입도 흐리고. 그렇지? 진짜 별로다. 이런 Kung uncheck 할 수가 없어. Ma. 화질 때문에 안 될 줄 알았는데. 친구가 Ideas에 입점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댓글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막 안 된다고 아니 합격하기 어렵대 퀄리티가 좋은데 당연히 되지 축하해 오랫동안 덕질을 한 보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풀리는 사람도 진짜 나는 재수 더럽고 한 만큼 해야지 나와 나도 그래 나도 뭐 얻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나도 그래 뭐 막 계속 꾸준히 해야 조금 발전하고 발전을 안 하는 건 아닌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계속 꾸준히 해야 조금 성장하고 다른 사람은 만약에 한국에 했는데 갑자기 또 뜨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나는 이제 계속 해야지만 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난 좀 열심히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얻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나는 입시할 때도 내가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지 그걸 나 운이라고 생각한다 어 나도 진짜 진짜 내가 한 만큼 나왔어 더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기 있어 나는 마음을 따라와 나 마음을 따라와 내가 내게 그리기 있어 그 일정 일부 마팔 먹고 카페 갈 줄 알았는데 나는 밥 먹고 카페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밥 먹으러 갔어 밥 먹고 혹시 카페도 가는 부분이냐? 그럴 거 같지 않나? 갈 거 같지 않나? 저는 갈 거 같은데.. 저도 갈 거 같은데? 아 계속 그냥 먹고 싶긴 해 나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긴 하자. 야쿠루토 언니. 진짜 되게 먹고 싶어서. 맛있게. 네. 저희 3학년이에요. 먹자. 근데 거기 남자 입뚝하는데 입뚝어내셨어? 진짜? 쪼끈? 자세하느라 어제, 오늘, 날씨가... 인증은 여기서 따른 지고 하기는 여기서 하고. 그쵸. 저희는, 저희는 독산이시잖아요. 그 시간에 더 끓일건데. 안 보시면... 공릉철길. 공리당길이라고 하지. 그냥 와플을 먹었으면 상상가자로 가는 건데. 배 침 터져. 프로 같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너가 있어서 그래, 혼자 있으면 절대 못해. 너무 힘들어. 너무 한 마리 앞다리가 스무는 곳으로 가르다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한 마리 앞다리가 스무는 곳으로 가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안돼. 이게 없을. 뭐 안돼. 혈석이 하나. 그렇지. 금속도 이렇게 하다가 끊기지 않아. 괜히 이거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아니, 이 부분을 망가뜨리는 건 상관없어. 어차피 이걸 해도 무료가 남아. 우리 이거 다 뜯고 집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너는 계속 봐. 야, 나 발표 잘해. 왜? 차라리 너를 시키는 거야. 야, 나 하는 일이 바라는 건데 발표부터 다행이야. 그런 거 하고 안 나오고. 균형 만들기 장애인입니다. 이게 뭐야? 토끼야? 토끼 되는 거야? 곰 되는 거야? 그거는 지금 정하는 게 아니고 팔다리. 근데 너무 짧게 돼서 좀 작은 애가 날 것 같아. 곰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귀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얼굴이 되는. 팔. 한 번은 한 번 정도 보고 귀가 맞으면 딱 잡다. 이 팔다리를 만든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에. 그 다음에 이걸 말하고. 귀여워. 귀여워. 코를 좀 잘라줘야 돼. 풀어야지. 미래생의 취미죠. 미래생의 취미죠. 미래생의 취미죠. 미래생의 취미죠. 미래생의 취미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